오늘 9월 26일 촬영일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금 계속 심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민주당이 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이재명 중심으로 간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예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건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까지 할 때 저는 일련의 흐름이 뭔가 큰 손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로 계속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도 했고. 그렇다면 판사까지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쵸. 자기의 지금 그 목줄을 그 판사한테 그냥 맡겨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기각되면 엄청난 역풍이잖아요. 영장을 회기 중에 굳이 청구하고 또 윤석열이가 잽싸게 사인하고 거기에 또 수박들이 가결 던지고 그 다음에 판사가 영장 구속영장 제대로 뭐랄까 승인한다랄까요. 이것까지 흐름이 다 준비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까지 애들이 막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이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 수박들의 입지를 굉장히 위축시킨 건 확실해요. 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을 굉장히 잘했다. 잘했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영향이 있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어차피 이재명 대표는 구속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비회기 중에 청구해서라도. 그런데 굳이 영장을 회기 중에 청구해서 민주당을 깨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차라리 부결을 갖다 호소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자충순위 뭐냐 하는데 어차피 애들 가결 던진 애들이거든요. 부결을 호소했는데 가결을 던지는 것하고 그런 호소가 없는 상태에서 알아서 찍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무 호소도 안 했으면 처벌할 명분도 별로 없어요. 가결 던진 애들은. 그런데 부결 호소를 했고 당내에서 부결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당론으로까지는 안 정했어도. 그런데 가결을 던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한 역적이 돼버렸어요. 이런 점에서는 당내 수박파들과의 결별을 선언하기 위해서 부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얘들하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부결시켜라. 안 하고서는 가결시켰어요. 그럼 이제 같이 못 가는 거죠. 그럼 향후에는 수박들이 정리가 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수박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계속 봐왔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할 정도라면 수박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단식 기간에 지금 25일째에 아마 그만두신 것 같은데 이 기간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내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성인으로 거듭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몸에 힘들기도 한데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모두가 민심이 계속 이쪽으로 모이는 그 상황이 진짜 새로운 정치 지도의 탄생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미쳤다 제가. 이게 뭐야. 왜 갑자기 단식이야 이 단식이. 이 방식을 왜 해 이렇게. 그런 의구심들. 비아냥 이런 게 많았는데 10일 넘어가고 20일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민주당도 분위기가 바뀌고 국민 여론도 분위기가 바뀌고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민주당이.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추구했던 목적. 정기 개편을 공작 정치로 정기 개편을 하려는 목적이 사실상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수박들을 쳐내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게 되고 개혁을 추진하면 그다음 대선에서 개혁적인 민주당이 더 탄생을 하고 거기서 다수당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기 개편이 어려워져요. 최대한 수박이 많이 당선돼야 총선에서 지더라도 정기 개편이 가능하단 말이죠. 윤석열 쪽에서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다진 거라는 바람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는 항쟁의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정기 개편 음모를 파탄시키는. 쇠기를 박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리고 당내 수박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나오려면 이렇게 걸려. 저도 몇 년에 그러는데. 국민들의 어떤 지지 응원 이걸 통해서 수박들을 청산하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성남이나 린덴 데서 정치할 때도 보면 자기가 공격을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요한 법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국짐당이 계속 방해 하잖아요. 그럼 명단을 국민들한테 보내요. 국민들이 막 전화하고 항의를 해 가지고 걔네들이 꺾이면서 그게 통과되는 이런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국민에 의거하는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부결 호소 던지고. 그런데 그게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죠. 못하죠. 그런데 이제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박 청산도 국민들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해야 이거는 파벌 싸움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수박 청산이고 개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상당히 좋은 이번에 수를 던졌다라고 생각되고요. 승부수였네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민항쟁을 전반적으로 촉발시키고 끌어오르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어요. 이걸 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 타격 이런 게 사실 클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냐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진짜 다 참담했 거든요. 그런데 이틀만에 어차피 가결은 잘 됐다. 그리고 구속될 수도 있다까지 결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구속 안 돼 가결 안 돼 안타까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좋아 끝까지 가겠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끝까지 간다라고 투지가 딱 전환이 됐거든요. 제일 좋은 건 이재명 대표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예전부터 심리 분석하면서 얘기했지만 나쁜 놈들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기 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따끔하고 가렵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내성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해요. 구속 같은 건 무서운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속 같은 건. 뭘 무서워하냐면 등에 칼 꽂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굳이 무섭다고 표현한다면 그거는 좀 힘들어.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 여태까지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에서는 등에 칼 꽂는 세력은 없었어요. 자기 정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거든요. 뒤에 거대한 수박이 매달려서 등에 칼 꽂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어려웠을 거거든요. 어떻게 극복해낼지. 네. 얘네들을. 어떻게 이걸 쳐낼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잘 활용한다면 큰 도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것도 생각나 더러 가. 정조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 중에 구선복이라고 있어요. 제가 요새 침에 와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름은 틀릴 수도 있어요. 아마 맞을 것 같은데 구선복이라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왕이 됐을 때 곧바로 처단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5년을 기다려요. 걔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야 때를 보고. 그래서 15년 뒤에 이 구선복이가 영모에 가담을 해. 그래서 딱 잡아서 죽이면서 한 말이 재미있죠. 아주 대단하죠. 내 구선복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원수니까 살점을 씹어먹어도 분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마다 막 떨렸던 그 몸이. 그 정도로 싫었는데 15년을 참은 이유는 세력이 너무 세고 걔가. 그다음에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쳤을 때 후복뿐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15년 기다렸다가 영모에 가담했을 때 친 거예요. 걔 세력도 약화시킨 다음에. 엄청나게 참을 수 있네요. 그렇죠. 정조가 그런 점에서 철인이라는 표현을 듣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15년을 안 기다렸지만. 거의 그 정도 된 거예요 공격되는 세월을 다 따지면. 꽤 긴 시간을 견뎌왔다. 이 수박들의 이 준동으로부터. 그러나 처음부터 수박들과 정면 대결은 할 수가 없어요. 당이 깨지고 난리가 나고 온간 오명을 다 뒤집어 쓰겠죠.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고. 그런데 이제는 수박을 쳐도 누가 뭐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다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결된 뒤에 입장문 발표한 거 보고서는 제가 안심을 엄청 했거든요. 글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상태가 대략 보이는데. 힘들어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의연하고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에 사력을 바치겠다랬나.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들을 믿는다는 표현. 이런 게 나오는데. 여유가 있네 아직도. 몸은 힘드신가 본데. 그래도 정신은 아주 확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투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앞으로 더 국민들이 바라던 그런 개혁이나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꺾일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2차 각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 항쟁을 만들기 위한 주축 세력들이 지금 형성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설레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곧이다. 라고 확신이 더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